이거는 줌을 이용한 라이브 강의이구요. 그래서 7월 10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은 강의의 모든 것 강의 설계 비법이라고 하는 주제구요. 안녕하세요. 우명항사 누랑잠수함입니다. 유튜브 채널 우명항사 생존기의 우명항사 누랑잠수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올리네요. 이번 영상을 계기로 좀 더 원래 우명항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의 취지에 맞는 영상들을 앞으로 올려보겠다라고 다짐은 했습니다만 얼마나 지켜질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런저런 계기로 인해서 나도 온라인 강의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구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그게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 곳이구요. 거기에 회원가입을 해서 메뉴를 좀 둘러보고 기능도 좀 훑어보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일단 강의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줌을 이용한 라이브 강의이구요. 그래서 7월 10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은 강의의 모든 것 강의 설계 비법이라고 하는 주제구요. 이 강의는 예전에 제가 2021년도 11월쯤에 강의 설계 비법이라고 하는 전자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기반이 되는 것이구요. 일단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용은 강사가 강의 주제를 잡고 그걸 가지고 강의 제목을 정하고 어떤 내용을 다 강의를 할 것인지 일정을 짜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 일종의 훑어보기 정도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비용이라던가 회차라던가 이런 것들은 변경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대략 한 12회 정도 분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진행하는 형태로 유료 강좌도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 유료 강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안내에도 포함이 될 것이구요. 아마도 강의 자체는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 답변으로 2시간을 꽉 채울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이게 제가 현재 개설해 놓은 세무강이라고 하는 라이브 클래스 내의 제 사이트구요. 그리고 요기에 지금 보이는 이게 7월 10일 오후 8시에 지나가게 되는 강의 안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신청하시게 되면 맨 밑에도 제가 별도로 이렇게 적고 놨는데 사전 신청 이벤트를 따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작가 언급했던 강의설계 비법 21년도에 썼던 책에 대해서 사례 부분들을 좀 빼고 해서 좀 내용을 축약시켜서 PDF 무료정서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전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강의를 들으시는 이후에 10일 온라인 강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이벤트를 들어가셔도 되구요. 여기에서 그냥 자세히 보기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읽어놓고 제 권리자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구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되는 뭐 유료 강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안 맞으면 비용을 들어가면서 들으실 편은 없겠습니다만 강의라고 하는 것 강사라고 하는 지갑을 갖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짤막하게 안내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강의를 두 개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강의 설계 비법 이거는 이제 7월 10일날 진행하게 되는 무료 강의이구요. 이건 일단 일회성 강의이고 이후에 유료 강의로다가 이제 12회 정도로 다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이건 이제 이것과 별개로 다 진행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전 전자책 출판 전문가라고 하는 과정은 제가 도서출판 수의당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차린 게 2021년 12월이구요. 그리고 이듬해인 작년 22년 3월부터 전자책 출판에 관련된 강의를 했을 때 2년째 실제로 1년 반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동에 있는 여성인업개발센터에서 서초여성인업개발센터에서 해당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썰막하게 우주차 자리 강좌로 그러니까 임문반 신고를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작년 3월에도 그랬고 그리고 올 3월에도 그렇고 개포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전차과정을 다 통틀어서 임문반이 아니라 작년에는 총 10회로 다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12회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2회로 늘어났으니까 올해는 이제 좀 더 최근 트렌드라던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된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강의 내용을 다시 촬영을 하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건 아예 VOD 방식으로 지금 현재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시게 되면 180일간 신청한 날로부터 180일이니까 대형 6개월 좀 되겠죠. 6개월간 들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의의 모든 것과 강의 설계 비법이 7월 10일 월요일 강의 2시간짜리로 세미나처럼 진행이 될 것이고 도전전자책 출판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VOD 과정이니까 언제든지 편하실 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질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설명란에 강의의 모든 것과 강의 설계 비법도 그렇고 도전전자책 출판 전문가도 그렇고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꼭 보셔도 좋구요. 그 다음에 강의 설계표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뭐랄까 제가 많이 고물들인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에 QR코드를 같이 올려놨잖아요. QR코드를 찍으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사가 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정규 과정이야 뭐 비용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무료로 진행되는 2시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뭐 강의 과정 설명하는데도 얼풍이 해놨습니다만 강의를 한지 강사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고 그러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 설계 비법이라고 그런 책을 내고 이 내용으로다가 강의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겠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아마도 강의를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현재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한 초보 강사분들 또는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무언가 하시면 정리가 덜 된 것 같다라던가 또는 예상치 못했던 관관에 부딪친다던가 고민이 된다던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론사 노란기 감수염이었습니다.